야 쓰레기 작은 고추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홍진호가 짱이야 카드 두장 뽑아 3턴짜리가 좋은게 탕수육 꺼낼까? 카드를 두장 뽑는다 좋아좋아 우주창조신 나왔다 폭풍전구 홍진호가 갔다 우주창조신 폭풍전구 홍진호가 간다 저좀이따 똥 던진다고 5턴인가에 아 홍진호 두 번 공격할 수 있어요? 아 진짜? 홍진호가 짱이네 사실상 아 이거 너무 많이 꺼내면 다음 턴에 다 똥될텐데 여기 이쪽에 어떡하지? 아 씨 어떡하지 여기 이쪽에 폭풍전구 홍진호가 간다 폭풍전구 홍진호가 간다 와 아까전에 4그러면은 저거 됐네 아 영능 아 영능 안썼어 아 가자 샤론 음 폭풍전구 홍진호가 간다 폭풍전구 홍진호가 간다 폭풍전구 홍진호가 간다 오케이 오케오케오케 아 쟤도 사활을 거네 뭐하지 전쟁에 미제하수인 하나당 플러스 몇을 받는거야 이거 조졌다 여기 이쪽에 잠깐만 킬각이라고 어 끝나나 폭풍전구 홍진호가 간다 로드 폭풍전구 홍진호가 간다 오케이 이겼다 이겼다 이 개같은거 이거 드디어 이겼다 돌진 어딨어 아메리카놈들 못숨지 아메리카놈들 찾을거야 아메리카놈들 태어나 아메리카놈들 아메리카놈들 누군가 사모아 그를 처지가 못돼 아메리카놈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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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원하네 아 아 개 좋네요 아 우후 아이고 랩 랩